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고 질문을 주셔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삭제해서 원래 처음 저희가 페이스북에 가입했을 때 사람 형태로만 나오는 프로필 있죠? 그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페이스북 어플을 터치로 실행해 주시고요. 화면 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옆에 있는 이 왼쪽 원형이 프로필 사진이라고 했었죠? 이걸 터치해서 본인 프로필로 이동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 사진 보이시죠?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면 이 아랫부분에 메뉴가 나오는데요. 이 맨 아래 프로필 사진 보기를 터치해 줍니다. 현재 프로필 사진이 나오고요. 이 사진을 지우기 위해서 이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점 3개 보이실까요? 더보기 메뉴라고 하는데요. 이 화면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터치해 줍니다. 그 메뉴 안에 사진 삭제를 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. 이 사진을 삭제할까요? 삭제. 이렇게 하면 원래 기본 형태인 사람 형태의 프로필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한번 이 오른쪽 아래 실행 취소를 눌러서 다시 빠져나와 보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원래 기본 프로필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